남집사 Cats 흐 도 estadолings 안 먹을거야 안 먹을거야 안 먹을거야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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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어? 어깨 이랬지 방금 어깨 이랬잖아 그게 트림하는 것 같아 아 쩝쩝을 하는거야 고농고농하는거야 알 수가 없네 이래도 배고픔 먹었지 근데 이게 좀 억지로 먹여야되는데 어릴때는 그 처음에는 이렇게 두면 요런데 먹어봐 이거 봐요 쩝쩝하잖아 먹으려고 엄마도 찾으려고 이러면 배가 고프다는거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잘 못껴주고 있는거야 그치 형이 수유를 못하는거야 처음엔 잘 먹었어 근데 똑같이 하는데 그냥 입 입에만 잘 어떻게 타이밍마켓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쥐가 지금 그냥 이렇게 들어서 줘봐 이게 안나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멈춰 쥐가 씻겠지 얘가 보여야 이걸 먹고 그럴텐데 대충 냄새나는 쪽으로 오면 이렇게 줘봐 그래서 이렇게 진짜 엄마 조시야 이게 지금 그게 아니야 그냥 줘봐 원래 잘 먹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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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무의식증으로 목을 쫄고 있는거 아닐까? 네 그게 못 돌리려고 하는건데 응 물잖아 이렇게 울면 나와야 되는데 안나와 왜 안나오지? 잘 나왔었던건데 바람 먹어 ㅋㅋㅋㅋ 싫어 왜 싫지 맛이 없나? 그런가? 이제 이걸 뗄때가 됐나? 사료 먹을래 그럼? 돌리가 없잖아 나는 전화일때 사료를 매겼던거 같은데 아니 그 니가 상상한거랄까 내가 밥해주신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그만데 사료를 못먹어 또 오줌싸? 응 오줌 엄청싸 또 사나? Multiple 향이EEP 아얀다 알쇼내 정 metaph butt économ